조작을 인정하고 전산조작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계표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도덕질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수들은 비급하고 안일합니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뭐가 이런나 한탄스러운 거 하니까 어떻게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뭡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너무나 허술한 겁니다. 도덕질을 아홉 번 하더라도 응 도덕질 응 도덕질 도덕질 한 적 없어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악은 딱 한 번만 조작하게 되면 나라를 먹는 겁니다.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말장난인 겁니다. 이거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한 게 딴 게 아닙니다. 심사고 수검표를 그냥 순서에서 그동안 4번이었던 걸 3번으로 바꾸고 그래 선거를 치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가 대통령은 뭡니까 퇴임 이유나 퇴임 임기 못 채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 이걸 해놓고 이걸 해놓고 전부 수검표를 하는데 수개표를 하는데 전자개표가 왜 필요하노. qr코드가 왜 필요하노. 다 헛소리 들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득표수를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더 구체적으로 지칭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내 외부에 압략하고 있는 소수의 선거사기범들에 의해서 국가의 주권이 나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핵심이 전자투표지 분류기하고 집계서버 조작이 여러분들 가장 핵심입니다. 전자투표지 분류기에 usb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개표가 시작될 때 조작값 같은 걸 입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정진석 씨가 가까스로 승리한 부여 청량의 여러분들 확인된 바로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집계서버 조작이라는 것은 이런 득표수를 만들어내는데 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상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전에 모든 전국의 선거구에서 개표가 끝나면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 모든 전국의 후보별 특별수가 보조디비에 아마 다 취합이 될 건데 보조디비와 메인디비 사이에서 조작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한두 대 정도의 pc만 여러분이 있더라도 한두 명 정도가 다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작 서브용 pc에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 아주 간단하고 아주 뭐죠 조악한 조작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분류기 사용을 전면 검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 폐지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에 그냥 연이어 가지고 꼭 이틀 동안 해야 되면 그 전날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하더라도 이틀 동안 선거 몰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본투표 당일투표에서는 실물로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전투표만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전투표는 실물로 비치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100명이 했는지 200명이 했는지 선관위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를 100명이 했는지 200명이 했는지 300명이 했는지 발표하는 선관위 사람들의 양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49%의 이름들 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투표장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되는 사람이 참가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2% 이름된 사람이 참여했다고 7.49%를 뻥튀기 해 가지고 37453패의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다면 그걸 전부 다 징교우니 않게 대해준 거 아닙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사전투표율 부풀기를 원천 차단하지 않으면 국힘은 대패합니다. 2024년 총선은 가장 유력한 여러분들 조작수법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두더라도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터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왜 사건이 터졌고 어려움이 겪게 됐는지 그 사건을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나라가 9분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나 가지고 선거마다 조직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선거관리위원이란 조직이 그냥 특정정당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그냥 후보가 받은 득표소를 다 조작을 해왔는데 그거가 여러분들 세상에 알려진 지가 한참 걸렸는데 다 침묵하고 뭡니까 수개표합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아 너희는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그냥 쓰레기다 이야기죠. 세금충도 여러분들 더 과한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 금지해야 되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 날인 해야 됩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인쇄에서 찍는다는 것은 그냥 인쇄소에서 막 만들 과정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여러분들 딱 되게 되면 컴퓨터 입력하지 말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 공개해야 되고 전부 선간위 발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사고 다 대조해야 되고 투표가 종결한 이후에 현장 수개표 실시하면 깨끗하게 문제 해결됩니다. 사전투표 제도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거 돈 안 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선거부정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선거부정 계속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략에 국민의 힘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들은 어리석고 비급합니다.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땡인 겁니다. 진짜 버러지 같은 인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대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할 때 가장 좋은 대안은 사전투표제도 폐지한 게 최고입니다. 그 문제가 많고 모든 조작에 뭡니까 진원지인 사전투표제도를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전부 수개표를 하는데 왜 전자투표기가 풀려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유지한 겁니다. 그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어야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을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합니까. 그걸 지고 있어야 뭡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수개표하는데 공무원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적기관을 지금 믿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법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선관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믿을 수 있습니까. 법무장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경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냥 좀 잘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국 경제 공무원 외에 손 못됐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 또 넘어갈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민족인 겁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보면 그냥 선거가 무너지면 본인이 어떻게 되고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도 안타까워해 가지고 어제 여러분들 밤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드디어 해냈습니다. 사람이 생가를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가를 못하면 식솔드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장문의 보도가 선거 절차 개선을 하고 투표관리관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데 그거는 선거하니까 여러분들 협조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전수수겸표를 하는데 수개표를 하는데 전자투표지가 왜 이런들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투표를 어렵지 않게 해서 투표율을 올리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부정성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가 재미봤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 술려면 3만7453표를 만들어서 3만7452표를 진교훈 더블당 후반께 다 더해 주고 한 표는 컴퓨터상의 개수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장목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가수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양심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 악질적인 놈들이 있어 가지고 부정성을 한 번은 한다고 칩시다.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분이 이 기사를 보고 한국경제신문을 보고 지난 4.15 선거 대선의 사전투표는 모두 부정선거였다고 봅니다. 사전투표는 폐지가 맞습니다. 늦었지만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완벽히 세워야 됩니다. 투표율을 높인다는 선거관리비의 주장은 부정선거를 또 하겠다는 범죄의 핵적입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야 도덕질한 표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선거관리비위원회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했던 여러분들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15% 된대 22% 뻥튀기한 다음에 전국에 329만 표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더블당 후보한테 다 보너스를 주겠죠. 그 방법을 쓸 걸로 봅니다. 이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투표율을 높인다는 것은 선거관리비위원회의 주장은 부정선거를 또 하겠다는 범죄의 핵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부정선거도 반드시 수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에 깨어있는 국민들도 계신 겁니다. 여러분 대안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투표 분류기 전면 사용검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비치 몇 명 참여인지 모두가 여러분들 크로채그를 해야 볼 수 있어야 된다. qr코드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그래서 인쇄소에서 만들 수시원 넣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개표 상황표 아날로그 방식 전성 개표 상황표 전국의 모든 선거에 공개하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다 공개를 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죠. 투표 종결 이후에 현장 수개표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사전투표 제도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바보 천치들이 또 당할 겁니다.